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한국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안보소통 보좌관이 밝혔는데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반 사이에 최소한 3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파악하고 있다. 북한군이 선박으로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 러시아군 훈련 시설로 이동했고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군이 전쟁터에 참여하게 된 아직은 지금 북한군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이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곧 이동해서 전장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상자 사망자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되는데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투항하라. 북한군한테요. 그러면서 이제 고기 사진을 올리면서 고기랑 먹을 걸 잘 줄 테니까 괜히 쓸데없이 남의 나라에 와서 목숨 걸지 말고 투항하면 잘 먹고 잘 살려 죽겠다.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유튜브 채널의 사진과 함께 조선인민군 병사들에게 전하는 말씀 이러면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고기가 한 덩어리 올려져 있고 밥이 있고 도마도가 있는데 저게 북한군이 보면 환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 고기 덩어리에. 그러니까 수준이 우크라이나도 열악한데 우크라이나에서 저 정도를 제공하면 북한군이 휴가닥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북한군은 완전히 지금 굶주려 있는 상태도 아이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게 또 깜짝만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데 러시아의 10대 초짜 선수들을 파괴병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런 분석이죠. 제대로 된 전투병이 아닌 그냥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초짜 병력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는 건데요. 군 당국이 확인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고기 분쇄기에 밀어넣는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평가한 게 아니라 미국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고기 분쇄기로 군인들을 밀어넣는 전쟁 수행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 고기 분쇄기에 북한군 초짜 병사들을 밀어넣는다 이런 얘기네요. 김정은이 참 푸틴도 그렇지만 김정은이 참 이놈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파병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전투부대가 아닌 러시아에 얻을 게 만약에 많다면 너도 급하니까 그러면 의무병이라든가 아니면 공병부대 다리 같은 거 이렇게 복구시키고 이러는 거. 이런 거를 파병을 해도 문제인데 그런 걸 파병하고 러시아에 뽑아먹고 있으면 뽑아먹지. 아니 어떻게 나이도 어린애 십대에서 초반에 훈련도 제대로 안 된 병사들을 그것도 최전방에 투입되면 얘네들을 다 고기 분쇄기로 넣는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 돈을 파병 대가로 김정은이가 취한다는 건데. 러시아는 지금 이내 전술로 한다는 건데요. 이내 전술 중에서 앞에 최전방에는 자기네 군인들이 죽으면 그 군인들의 부모들이라든가 형제 자매라든가 친구들이 지금 러시아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방에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닌 용병들 다시 말해서 북한 초짜 병사들을 고기 분쇄기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 여론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죽어도 북한군이 죽는 거니까. 이렇게 푸틴의 치사한 전술에 김정은은 돈 벌기 위해서 고기 분쇄기로 밀어넣는 겁니다. 베테랑 병력은 빼놓고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이런 어린 군인들을 파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국정원에서도 판단했는지 12월까지 1만 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분석을 했네요. 국정원에서요. 근데 뭐 지금 보도 나오는 거는 1만 2천 명. 미국에서도 보도 나오는 게 1만 2천 명 파병설인데 국정원에서 파악한 건 지금 1만 명 12월까지 파병할 것으로 분석했네요. 상당수는 어린아이들이다. 아 참 큰일 났네. 어린 주민들 희생으로 갖가지 돈을 처받은 1인당 파병 대가가 1인당 2천 달러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네요. 77만 원 정도인데 한 달에 매월. 그리고 이제 죽으면 2억 원 정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어린애들을 돈벌이에 고기 분쇄기로.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의 군 출신의 그 중진이죠. 한기호 의원이 6.431기인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하다가 대통령 안보실장 하는 신원식 실장한테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이게 찍혔네요. 이야 사진이 찍혔군요. 이데일리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데일리 단독으로 찍혔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해서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이건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원식 실장에게 보냈네요. 그러니까 신원식 실장은 잘 챙기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그리고선 또 한기호가 연락관 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니까 신원식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관 파견도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주고받은 사진에 찍혔네요. 이거 일부러 찍혔을까? 아니면 칠칠치 못해서 찍혔을까? 이거 가지고 좌파들이 공격을 하겠는데 이게 중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전쟁에는요. 심리전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거든요.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그리고 적을 이간시키면 승리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술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부대. 그런데 북한군 부대에 타격을 많이 입으면 이거는 심리전 상당한 효과가 있죠. 우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참전했는데 참전 부대가 예를 들어서 몇백 명 부상당하고 몇십 명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 이슈가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둘 나라 사이에 균열이 좀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거 왜 우리 피 같은 우리 장병들을 왜 러시아에 파병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대량으로 죽었다. 이거 그러면 부글부글 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석 뭐 꼭 먹고 알먹고 정도가 아니라 일석 3, 4조 효과를 노릴 수 있죠. 국제사회에 비난 쏟아져서 러시아나 북한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 말하자면 국제정치 속에서 상당한 입지가 위축되겠죠. 그런 거 첫째 두 번째는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간극을 벌일 수 있죠. 왜 최전방에 놓고 니들은 러시아나 뒤로 빠져가지고 우리 공격받게 만드느냐. 니네 약속이 처음에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서로 왜냐하면 어떻든 자기네 군인이 대량으로 죽었으니까 그럼 뭐 이렇게 심리 둘이 또 갈등이 좀 있겠죠. 세 번째는 말한 대로 북한의 인민들의 동요가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는 북한군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죽었네. 왜 몇십 명이 남의 나라 와서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이거 돈 받아 봐야 우린 쥐꼬리만큼 받고 밥만 먹고 이거 다 김정은 장군한테로 우리 돈이 다 가는 건데 우리 목숨값이. 여기서 개죽음 당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탈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심리전이 제가 생각할 때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가지 정도의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칠칠지 못하게 왜 이걸 들켰냐 이거야 기자한테.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한기호 의원은 육사 선후배고 육년 선배예요. 한기호가 31회 육사 신원식이 37회니까 그 선후배끼리. 그다음에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안보실장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해야만 하는 거고 국방위원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런 비밀스럽고 고급 작전을 이걸 기자들한테 들켜가지고 이게 방송신문에 다 나가고 이거 그러면 또 뭐 북한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뭐 온 국제사회가 다 알게 되는 건데 그러면 심리전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사파들 내지는 민주당에 얼마나 또 공격할 거예요. 북한군을 뭐 우리가 공격하자고요. 전쟁을 바라는 거냐 뭐 한반도로 전쟁을 가지고 오는 거냐 이러고 난리를 칠 겁니다. 왜 이런 빌미를 제공하냐고. 이런 군사작전은 정치하고는 달라요. 은밀히 진행해서 아 이스라엘 하는 거 좀 보십시오. 다 작살 낸 다음에 끝내잖아요. 그리고 미리 경고하고 야 여기 공격할 테니까 주민들 대피하세요. 그리고 하마스 다 박살 내잖아요. 그 작전 일일이 다 까요? 근데 귀신 같은 뭐 삐삐로 폭파하는 귀신 같은 작전서부터 하마스의 지도급들 다 작살을 해두고만요. 그런 거 하나도 미리 새 나가지 않잖아요. 새 나가면 도망가지. 이제 이런 것도 한기호 의원이 좀 섣불렀다. 작전은 좋았으나 섣불렀다 이렇게 봐주는데요. 잘 마무리하길 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투항 때는 하루 세 끼 고기 준다. 한국어로 투항하면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행복하게 투항하라. 이것도 심리전인데 이런 심리전은 전쟁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 심리전 아주 고급 전술인데 북한군을 타격해서 심리전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거. 그런데 멍청하게 그걸 들켰네. 또 얼마나 지랄들 해야 될까 민주당. 이거 지금 소식이 나온 지 분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속보 보고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 보실 때쯤 되면 민주당하고 주사파들 그다음에 좌파신문방송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한기호 신원식 무슨 뭐 잡아 죽일 듯이 난리가 날 거예요. 전쟁을 뭐 일으키는 거냐 뭐 이러면서 북한군 장병 투입됐을 때 니들 아무 말 안 했잖아. 민주당 애들 말이에요. 그거 비판했어야지 이놈들아. 한기호 의원은 이건 할 만한 작전이야. 들켜서 문제지. 너희들은 북한군이 어린애들 전장에 내보내는데 돈벌이로. 그거 니네 무슨 인권 찾고 정의 찾는데 그거 정의냐 그게 인권이냐 그거 비판했어야 되잖아. 불똥이 어디로 튀는데 이놈들아. 우리는 전장에 아직 투입이 안 됐어. 전투 요원으로는 투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퇴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장비 같은 거 무기 같은 거 무기 같은 거 지금 공격용 무기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 지원하는 것까지는 해이죠. 방어용 무기만 여태까지 지원했는데 이제 공격용 무기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금산에 입증이 되거든요. 우리 무기가 그게 뭐 K9 자주포가 됐든 현무가 됐든 거기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걸 보면은 와 효과가 좋거든. 그러면 그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다 전쟁의 공포거든요. 그걸 산단 말이야. 한국 무기가 우수하더라. 그럼 너도 나도 앞다퉈서 사게 되는 그 효과가 있어. 그걸 노린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신의 한순 노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후방의 의료팀이라든지 공병팀이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기호 의원이 얘기한 전략 분석관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왜 들어가야 되냐면 북한군이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투입됐고 어디 부대에서 투입됐는지 그리고 러시아하고 어떤 작전 협력 속에서 전쟁을 치루는지 이거 갖다가 파악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 전략에 우리가 도움되는 거죠. 적의 작전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략관은 당연히 파견해야 되는 거고 전투병이 아닙니다. 전략관입니다. 전략 분석관 이건 당연히 파견해야 되는 거고 그건 파견한다니까 우크라이나 북한군이 투입되면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 대통령실에서 올바른 판단해 줄 걸로 믿습니다. 거기 군 전략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잘 판단할 걸로 봅니다. 여기서 국민들은요. 대통령과 우리 군의 어떤 작전 내지는 결정을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여기서 그냥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이 국방이 흔들립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부시가 지지율이 그냥 바닥을 헤맸어요. 근데 이라크 전쟁 터지니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지지율 치솟아요. 왜냐면 전쟁이 일으킨 거 나중에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겠다. 일단 전쟁에 들어갔으니까 이겨라. 흔들지 않겠다고 지지율 파트센트 가까이 치고 올라갔었어요. 그 바닥을 헤매던 부시 지지율이 아버지 부시도 그랬고 아들 부시도 그랬고 그게 최강대국을 이끌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어떤 무기가 우리가 들어갈지 아직 모르지만 무기가 들어가는 정책을 썼든 아니면 전략관을 넘어서서 후방지대에 어떤 파병을 하건 전투요원만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전투요원이 파병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거기까지 발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로 튀는지 안 튀는지 북한이 어떻게 했는지 그건 상응하는 대가를 해야죠. 거기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겠거니 하고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야 된다. 개딸들처럼 막 난리치고 온 국민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신원식이 전략통인데 이런 거 좀 잘 하겠죠. 좀 정치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이런 전략은 또 전략통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식을 믿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군을 믿고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골아프게 진행될 수도 있겠는데요. 주시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전문가들 계속 연결해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